이 작품은 한 40년, 45년 전에 초록색 잔디밭의 대리석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에 놓으려고 장식료로 만들려고 인체 방구상으로 만든 작품이에요. 그런데 다음에 집을 새로 성전을 건축하면 잔디밭에 이렇게 눕혀서 할 대리석으로 뽑을 그런 작품 작정이에요. 팔베개하고 누워서 멀리 한가로에 누워있는 모든 것이 생략된 그런 여인상입니다. 풀밭이나 잔디밭에 눕혀서 놨을 때 굉장히 한가로운 모습이겠죠?